네 하굴리입니다. 저번에도 한번 오일 앰플 사용했었는데 EF EF FF3 5데이 오일 세럼 미스트인데요 지금 제가 발랐는데 하루종일 눈기가 돋는 것 같고 이게 층이 오일 층하고 수딩 층하고 같이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금방 놔두면 또 이렇게 층이 져요 흔들어서 직뿌리고 문질러 주면 향은 뭐 강하지 않고 약간 나무향 이런 느낌도 있고 문지르면 바로 흡수가 돼서 피부가 건조하거나 하면 매일 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뿌리고 있거든요 너무 촉촉한 거 있죠 약간 오일이라서 되게 끈적한 줄 알았는데 더 부드럽고 30대 후반 되면 수분이 있는 거를 되게 많이 찾는데 수분이 엄청 가득해서 오일과 함께 촉촉함이 두배 번질거림도 많이 없고 트러블도 없어요 오일 미스트였습니다